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이 갭투기 의심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갭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300명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제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로입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습니다. 여전히 강소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선 후보가 공천 전격 취소, 낙마 이후에 국민의힘이 파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먼저 강재현 변호사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장 얘기는 부천 의뢰 출산표 던진 김기표 후보가 강소 마곡 상가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특히 빚이 50억을 부채를 50억.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50억 정도 받고 65억 원에 상가를 배입했다. 이 부분이 갭투기인가 아닌가 이거를 문제 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표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지금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문제가 돼서 형태는 자진사태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에 가까운 형태로 청와대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공천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재산은 65억 정도인데 그중에 50억 이상이 지금 빚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은행권에서 50억이라는 빚이요. 만약에 최근에 그렇게 대출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5%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1년에 이자를 2억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한 달이 2천만 원, 순수하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김기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달이 2천만 원을 이자로 낸다면 이분은 한 달 변호사로서 수입료를 얼마를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으로 잠시였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종의 전건과 같은 형태로 정상적인 사건은 수임을 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에서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에 공천 취소를 했었던 이형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갭 투기하는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 한석을 잃는다 해도 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김기표 후보에 대한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김기표 후보, 김기표 변호사의 해명도 직접 취재한 내용을 해볼 텐데 다만 이제 강재현의 변호사도 의혹 제거한 부분이 금리 5%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금리의 이자만 부채 50억 원이면 이자가 엄청난 거 아니냐. 변호사 수임 얘기도 하셨는데 당시에는 5%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더 금리가 낮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김기표 후보,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했고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반부패 비서관 그런데 석 달 만에 개투자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김기표 후보에 관련된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억 상가, 빚 5집억. 그러니까 은행 대출 50억 끼고 산 거 아니냐, 시천말로. 이거 갭투기냐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률 비대원이 물었는데요. 저희 뉴스 탑댄 제작진이 오늘 오후에 김기표 후보, 김기표 변호사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갭투기 용어는 상가의 경우에는 안 쓰는 말이고 보통 다주택자 문제에 거론할 때 사용한다. 이런 사람 알면서 국민의힘이 악의적일 언급했다. 상가 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상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기 일 자유롭게 하고 월세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상가를.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을 거다. 금리도 당시 쌓고 정부에서 대출 장렬할 때 분양받았고 제가 변호사로서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했던 상황이다. 송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50억 은행 대출 받아서 상가 65억짜리를 산 게 결국은 정상적인,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다, 갭투기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방금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워낙에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보통의 갭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이용선 후보처럼 이용선 후보는 10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투자 자금은 1억 원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1억 원의 투자로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이 형태를 갭투기 투기, 갭투기 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예인들처럼 우리가 흔히들 언론에서 연예인들이 엄청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건물을 매입한 뒤에 몇 년 뒤에 시세 차익을 수십억, 수백억을 거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만약에 김기표 후보가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저는 공직자 후보로서 비판받고 비난받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후보가 말한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이 시민사회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의혹 제기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 아닙니까? 그럼 이미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저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만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시대 차익으로 지금은 얼마가 됐다더라든지 구체적으로 공직 후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과거에 하던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경일 의원이 물었잖아요. 개특인가 아닌가 대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의혹 제기한 겁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빚 한 1억 정도만 있어도 정말 밤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부패비서관 또 못한 분 아니에요. 중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번째가 50억을 은행에서 대출했다? 정말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쭉 하시지. 뭐 하나 또 국회의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퇴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꽤 돈을 가지고 많이 부풀렸던 분들. 이게 다 이제 보면 50억을 대출해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대출해 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법적인 어떤 이것보다는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전세 사기 등등 그거 내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은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고 물론 재테크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국회의원 하는 것과 그런 문제에서 저는 좀 더 투명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좀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두 분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소영주 부대부님. 그러니까 물론 당시 금리도 쌌고 위법도 아니고 재테크 투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두 분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어쨌든 청와대 시절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석 달 만에 물러난 사람이 똑같은 케이스 속은 당시에는 책임을 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답하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말하자면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판이면 비판. 그러니까 이형선 후보 자체는 이게 갭 투기도 잘못됐지만 당의 공청 과정을 속인 게 잘못입니다. 속였잖아요.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아주 극소 한 두세 채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자체도 갭 투기입니다. 본인이 한 6, 7천만 원을 가지고 37, 8억을 불렸단 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투기지만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상가를 살 때 정상적으로 은행의 담보가치를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으니 일반인이 한 45억 정도 받는다면 한 50억 받은 거예요. 그 은행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지 그거를 본인의 어떤 권력을 이용했거나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비판을 받거나 어떤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재산 신고하는 중에 1천억씩 넘는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그냥 차라리 1천억 있으면 사업하시죠. 왜 공직에 나옵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이형선 후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민주당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공격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김기표 후보의 이자 비용은 변호사 수입료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상가에 대한 임차 수입이 있답니다. 그걸 합쳐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았을 때니까 그 얘기도 좀 덧붙였는데 직접 당사자에게 저희 물어봤어요. 김기표 후보에 대한. 갭 투자 아니다. 금리 싸고 정부서 대출 장례하던 때 분양받았다라고 했고 60억 부동산, 50억 은행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갭 투기 의혹에 대해서 좀 더 공격의 화살을 높이는 거고 사실 이형선 변호사 주말 사회 공손이 취소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보를 주도했던 바로 친명인사입니다. 신임 후보, 이형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독재 민색 바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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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사실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왜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TF 단장이기도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민변 출신. 여기에는 또 이른바 친명인사로 김혜경 씨 낙상사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을 주도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허위 보고 누락 알고 봤더니 이형선 변호사가 어떤 갭 투자를 했냐 봤더니 이거죠. 부동산 보유 의원은 38억. 그런데 빚이 37억.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 또한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냐. 애초에 이형선 변호사 얘기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비판 수위 당내에서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형선 변호사는 물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설명으로 갈부를 할 텐데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이현종 의원님. 오늘 한 일관지가 이런 정도의 비판 기사를 썼던데 민변 출신 민낯 아니냐. 최근에 지난주 꽤 논란이 컸던 조수진 변호사. 성범죄 변호 인력과 이력과 2차 가해 논란. 혹은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까지 거슬려고 하지 않더라도 민변 출신의 민낯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조형래 변호사로 계십니다. 돌아가신 조형래 변호사가 사실은 민변을 처음 만드셨는데 참 그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조형래 변호사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그때 민변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주축 멤버였죠. 그런데 이 조형래 변호사가 정말 노동자들 당시에 또 약자들. 예전에 아마 망원동 수혜사고 아실 겁니다. 그거를 소송을 맡으셔서 승소한 그런 게 있죠. 그 뒤에 민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전체 한 3만 명 변호사 중에서 한 5% 정도가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민변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변 출신이고. 그러면서 민변이 권력을 잡으면서 민변 출신이 아니면 권력에 진출할 수 없는, 또 법원에서도 좋은 자리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변이 권력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어떤 민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고유의 순수성과 어떤 정의감, 이거는 상실을 되어가고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권력에 진출할 수가 없다. 왜냐? 예전에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쪽 출신들이 대부분 정부 기관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민낯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민생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은 정말 이 전세 사기 문제 앞장서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이 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도 내고 본인은 또 저렇게 민생 변호사라고 저렇게 선전도 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본인은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호를 했습니다. 또 온다나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인권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민변에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번에 보면 민변 회장이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윈현은 또 사무차장인 이주희 변호사가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17번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 민변이 정말 예전에처럼 뭔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입심 양면을 위해서 뭔가 이 단체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중성, 민납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자님, 저는 일단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렇다라고 일반화하지는 전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 년 후보들, 최근에 논란거리들의 후보들이 꼭 집어보니 또 민변 출신이고 그럼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검증에 소홀한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혹은 여러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특별히 따로 기준을 마련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의 흠을 지적하고 특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신이 받는 그 잣대는 더 엄중해질 수 있다.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해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을 했을 때 보통 그 잣대가 본인에게, 자신의 정당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보통 내로남불,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앵커께서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민변, 지금 소수의 사례입니다. 민변 회원이 지금 제가 지금 현 기준은 모르겠는데 2021년 기준으로 회원 수만 1,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권과 소수자, 약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법조인들을 이렇게 다 싸잡아서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